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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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소연입니다 6팀 비네카 코인 그렉이라고 합니다 6팀 비네카 코인에 맞습니다 5기 6팀 비네카 코인에 유승하입니다 우리팀은 6팀 비네카 코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친근하고 접근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아세안 디저트를 통해서 아세안 문화를 알리기 위한 아세안 디저트 트럭 팀 미션을 수행하였는데요 이번 아세안 디저트 트럭 미션은 AKF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아세안 국가의 디저트를 간단한 이벤트를 통해 부산 시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의 식문화 및 아세안 문화원을 홍보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아세안 디저트 트럭 미션은 말 아닌 문화에 대해서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미션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아세한 음식을 접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희 팀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과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는 팀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문화를 사랑하는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더욱 잘 알아가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떼르라는 인도네시아의 빙수 두 번째 마르타박 마니스라는 인도네시아의 팬케이크 마지막으로는 주스 알포카시라는 아보카도 주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마르타박 마니스가 선정되어 말레이시아의 떼따릭과 베트남의 카페스워다와 함께 마르타박 마니스의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에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마르타박 마니스에 대해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financing은 매우 편한 미디어여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있는 도로서에서 억지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유과한 arrib이 좋죠. 많은데요. 보러와 다를테나는 한국인도로 인사도 τις인사에 대해서FAG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과한 식사의 쇼핑을 우렸라 하지만 한국인도로 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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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을 그런데 저는 또한 고객들에게 인해 고객들에게 인해의 맛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했고, 함께 요리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하실 수 있느냐? 네, это долгое время для меня, since 저는 굽는 고객들에게 인해 요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고객들에게 인해 요리는, 그리고 조회수업에 인해 요리는 요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고객들에게 인해 요리가 좀 더 많이 여겨서, 요리는 요리가 정말 다르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요리는 마셀렛과 타임이 없어서요. 현지에서 먹는 맛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마르타박 마니스를 만들 때 반죽의 두께와 크기가 거의 생각과 다르게 잘 만들어지지 않아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점점 나아지고 향후의 디저트 스트럭 미션 강의되는 완벽한 마르타박 마니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접해봤다는 것은 나중에 현지에 가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AKF 오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세안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진주에 거주해서 부산 아세안 문화원까지 가는데 조금 힘들기도 했고 늦기도 했어서 정신이 없이 빨리 지나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을 직접 처음으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요리해보고 하는 경험이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 편의ện적인 한 강의 accents 아니, 제가 항상 편의점을 겪고 그렇게 편의점을 겪고 이렇게 팀원들을 겪고 이렇게 패널이 아시는 성가 가고 나아지라 또한 이야기의 리액션을 통해 이러면 문화면나 저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영상에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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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아저희가 오늘 소크 집에서 계속 맞춘 falando 하면서 써야 되는 게임이라서 다들 참여를 많이 안 하실 줄 알고 걱정을 하였는데 오히려 부산 다문화국제학교 학생들과 시민들께서 재밌고 즐겁게 참여해주셔서 풍뚝하였습니다. 저는 이벤트 당일에 아판발릭을 조리하는 담당을 맡았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태우기도 하고 미숙하긴 했지만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늘어서 프라이팬 두 개를 동시에 조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서 맛있게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밖에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시간에 요리를 하면서 같은 아세안 미션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벤트도 같이 참여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났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리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맛있게 먹는 시민들 그리고 학생분들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고 저희 팀이 준비한 인도네시아 전통 놀이인 볼라베크를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I can't really see the reaction of the kids of playing the game and also tasting the food from my country and also from other Asian countries which to not be able to capture the moment is just quite sad. 와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조리하고 웃고 떠들던 시간들이 몹시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아직은 웃음이 조금만 듣고 싶지만 요즘은 정말 좋은 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부모님의 기쁨이 좋았지만 약간 행복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정신을 통해 강조를 하는 것들은 한편을 계속 생각합니다. 저는 촬영을 많이 받아서 많은 음식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조금 더 힘이 나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재미있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바랍니다. 더 시간을 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션은 매우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의 식품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주의하여, 이 특징을 주의하며, 다른 관점에서, 영국의 식품을 주의하고, 식품을 하고, 또한 다른 관점에서 national club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에이체이프가 준비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아세안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팀 비네카 코인의 기반직이었습니다 이상 6팀 비네카 코인의 안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